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그리면 안녕. 엄마 사랑해요. 안녕하세요. 건양아 원장입니다. 유튜브 댓글에 답 드리려고 해요. 선정되신 분은 최예린님. 읽어드릴게요. 모유 수유에 큰 고민이 있어요. 40일 차된 아기랑 모유 수유로 씨름하고 있어요. 모유 수유 할 때마다 손수건이 늘 젖어요. 손수건은 어디 있는 손수건일까요? 가슴 밑에 깔아놓은 손수건일까요? 먹고 뱉고를 엄청 반복해서 잘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어느 날은 모유가 너무 많이 나왔는지 깨끗거리면서 울더니 모유 수유 자세만 해도 이제는 울어요.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유유. 아유 어떡해. 엄마들이 주로 저에게 선생님 모유 수유 너무 힘들어요. 하면서 표현하는 표현이 저 아기랑 모유 수유 엄청 씨름했어요.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씨름은 하지 마세요. 씨름 절대 하지 마세요. 아기들은 그 씨름을 견뎌낼 마음을 혹은 그런 인지 발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. 엄마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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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우는 아기와 씨름을 한다고 해서 모유 수유가 절대 잘 되는 게 아니에요. 그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. 제가 엄마들한테 다른 독용사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기들은 아 이거 설명한 적이 없나 보다. 아기들은 생후 2개월까지 정상적인 자폐 단계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폐아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자신의 세계로 쌓여 있잖아요. 우리 아기들은 생후 2개월까지는 자폐아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자폐 단계가 정상적인 발달 단계라는 거예요. 그러면 아기들은 어떻게 자극과 반응을 받아들이냐면 아기들은 시간관념도 없고 공간관념도 없고 그저 외부 자극에서 자기한테 신체적으로 느낌이 오는 거 내부적으로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극들 외부 자극 내부 자극에 완전 집중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엄마와 자신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인지도 몰라요. 한몸인 줄 안다고요. 그러니까 아기가 어떤 뭔가 좋은 일. 좋은 일이 뭐예요? 모유를 먹는 것은 아기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죠. 그럼 모유가 엄마도 모유 먹어봤어요? 엄청 다뤄. 분유보다 더 다뤄. 맛있어요. 그러면 그 단맛이라는 쾌락을 쫓아 살아요. 그러니까 아기들은 본능과 쾌락에 완전히 집중돼서 그것을 쫓아 산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게 기분 좋으면 그리고 나를 기분 좋게. 아기 입장에서 굉장히 젖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편안해지고 어떤 욕구가 해소되고 이런 것에 완전히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아기를 울려가면서 하는 것으로는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의 얻을 수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아기들에게 엄마들이 뭔가를 좀 이거 좀 해줘. 제발 엄마 젖 좀 빨아줘. 젖 좀 빨아줘. 그러면 아기는 먹다가 눈 뜨고 먹다가 눈 갖고 잔다든가 먹다가 뱉어낸다든가 그리고 유두를 넣어줬대도 이런다든가 또 어떤 표현을 해요? 먹다가 막 캑캑 거리고 그러면 아기가 어떤 불편함을 표시를 할 때는 그 불편함에 대한 감정을 드러낼 때는 감정은 무조건 받아주시는 거예요. 오 힘들었어. 힘들었으면 여기 눕혀놓고 이렇게 힘들었어 힘들었어. 이게 아니라 아기의 눈앞에 있는 그 자기를 힘들게 한 엄마의 가슴과 유두에서 빨리 치워줘요. 시선을. 세워. 세워서 오 힘들었어. 엄마의 운뚠 얼굴. 그리고 일이 큰일이 아니라 별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기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아 그랬어. 괜찮아. 괜찮아. 아우 틀어냈어. 쉬었다 먹어. 쉬었다 먹어. 하면서 감정이 다 진정되도록 배려해주면서 젖을 물리셔야 돼요. 그렇죠. 이걸 엄마들이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.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도 아기 울려가면서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아기를 잘 배려해주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하셔야 되죠. 그렇죠. 최예림님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아기가 힘들어할 때 엄마가 빨리 젖을 물리고 싶은 마음에 좀 아예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감정을 빨리 배려해주지 못했다거나 아기가 충분히 감정적으로 호흡 조절이나 이런 기침하고 이런 부분이 진정되지 않았을 때 다시 젖을 물린 경우 아기는 젖 앞에서 울고 수육 쿠션에도 눕지 않으려고 하는 게 생깁니다. 아이한테 극복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아기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미숙하고 젖을 먹을 때도 코로밖에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코딱지만 많아도 호흡 조절이 잘 안 돼서 젖을 먹다가 젖을 계속 떼거나 하거든요.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를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아기가 잘 못하더라도 오늘 한두 번만 모유 수유가 제대로 성공해도 아유 잘했어 잘했어 내일은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하면서 천천히 아기를 배려하면서 수유를 해보세요. 씨름은 절대 안 돼. 씨름은 절대 안 돼. 씨름하면 안 돼요. 씨름하면 안 되고 항상 엄마의 편안한 마음을 아기한테 전달하면서 미숙해도 괜찮아. 내일 좀 더 해보고 또 그 다음날 좀 더 해보고 이렇게 쌓여서 하루하루 쌓여서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먹고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먹고 이렇게 엄마들이 아기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그리고 젖이 많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요. 제가 젖 많은 엄마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네 링크 걸어드릴게요. 걸어드릴 테니까 엄마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. 네 올바른 젖 물리기를 좀 제대로 배우시면 이런 일들이 좀 덜 일어나요. 아이고 힘내세요.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또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고 또 어제부터 장마철이 시작돼서 습하죠. 참 덥네요.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